홍경민 아내 김인아 결혼 이유 홍경민은 최근 용띠 클럽 예능에서 활약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친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무척이나 즐겁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홍경민 아내 김인아와의 결혼 스토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홍경민 프로필. 홍경민 나이는 1976년 2월 9일생입니다. 홍경민 고향은 서울 출신으로 소속사는 마루엔터테인먼트이죠. 홍경민 키는 175cm이며 배우자 김인아, 형홍건하가 있습니다. 홍경민 본명은 홍성민이며 학력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데뷔는 1997년 1집 앨범 데디케이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홍경민은 용띠 클럽 철부지 프로망스 OST를 부르기도 했지요. 홍경민 아내 김인아 결혼 이유 홍경민은 한때 댄스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잘생긴 외모에 성격도 좋아서 많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결혼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하게 되는데요. 홍경민 아내 김인아 직업이 해검 연주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스캔들 났었던 여자 연예인들과는 많이 달랐지요. 홍경민은 자신의 성격이 우위부단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섹시한 스타일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좋다. 이런 이상형이 홍경민 부인 김인아와 딱 들어맞는 성격이었던 것이지요.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 집안을 평화로울 수 있게 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홍경민 부인 김인아 나이 차이는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데요. 홍경민의 이상형 모든 조건을 부합하는 여서이 지금의 아내 김인아인 것 같습니다. 홍경민이 워낙 스캔들이 많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발표했을 때의 결혼을 한 적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홍경민 이혼, 홍경민 재혼 루머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경민 김인아 부부는 부루의 명곡 3.1절 특집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공연 후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홍경민은 결혼을 늦게 했지만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연하를 만났으니 성공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경민은 결혼 2년 만에 등렬을 했는데요. 이제는 딸바보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 예능 또는 육아 예능에서 홍경민 딸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융띠클럽 멤버들이 오랫동안 절친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홍경민 아내나 홍경민 딸의 모습도 방송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경민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융띠클럽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경민 감사합니다.